안녕하세요.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매일 연습하는 악보 2월 둘째 주 첫 번째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악보입니다.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직접 불어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주셔야 될지 제가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 갈게요. 첫 번째 줄에는 두 번째 마디에 도, 도, 솔하고 동일한 음이 도, 도가 나오는데요. 두 개의 음을 모두 턴깅을 해주는 것보다 도, 미, 레, 미, 도까지는 슬로우로 가시다가 마지막에 도, 도하는 세컨부분의 도부분에만 턴깅을 해주시고 도, 솔, 두하고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것만 생각해주시면 되세요. 두 번째 줄 가볼게요. 자, 레, 미, 파, 미, 레, 미, 레 했어요. 2옥타브에서는 내가 조금 더 호흡을 강하게 쏘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만 생각해주셔서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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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, 파, 미, 파, 미, 레, 미 조금 더 미인데요. 약간 내가 입에 힘을 빼고 어 하고서 소리를 내시는 거는 좋아요. 입에다 힘을 빼시고 후 하고 입에서 소리 편안하게 내는 건 좋은데 약간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호흡과 정확한 음지와 올바른 호흡법으로 연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 줄 가볼게요. 마찬가지로 레 2옥타브와 1옥타브가 왔다 갔다 하죠.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레 도 시 하고서 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똑같이 빌어주고서 가셔야 됩니다.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. 리듬은 4분음표와 2분음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박자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VRP 온라인 학교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싶다면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릴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